지난 웅플릭스, 양한관계, 프리뷰,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었죠. 푸틴, 젤렌스키, 바이든, 별이 5개, 그리고 차인 인원 총통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다고 프리뷰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다고요? 이런 사람들, 장제스와 마조둥. 근데 여러분, 여기에 디테일이 숨겨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확대해볼까요? 요런 디테일, 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양한관계, 중국과 대만, 대만과 중국 그 첫 번째 이야기, 대륙, 붉게 물들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테일이 숨겨있다는 거 모르셨죠? 좀 잘 봐주세요.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 건데 중국이 붉게 물들다, 요 이야기만 봐도 이제 국공내전에 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1945년 8월 15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익숙한 날짜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12시 이 무렵 무슨 일이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국기이긴 한데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을 합니다. 일본의 쇼와 천황이 항복 선언했던 시간이 이때였어요. 물론 연합국에게 항복 문서를 전달한 것은 하루 전이었고요.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폐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2일로 가볼까요? 1945년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호에서 시게미스 마모르가 이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은 폐해서 망하게 되었던, 폐망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폐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중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건데? 중국의 주인이 누구야? 국민당이야? 공산당이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갑작스러운 항복을 하고 이제 철수하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일본이 빠져나가면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인데 자, 그 당시 중국에서의 공산당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전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의 이제 인원 숫자, 공산당의 그 세력이 이렇게 커집니다. 중일전쟁이 처음 시작했던 1937년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중국 공산당의 이제 인원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중국, 일본이 폐망했던 1945년 중일전쟁이 끝났던 시기가 되니까 1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인원이 130만 명인 거야. 그 군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엄청 상승했구나.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는 모습이 보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 동아시아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알잖아. 2차 국공업자 과정에서 왜 공산당의 인원이 이렇게 막 넓어졌다고, 많아졌다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농민이 되게 많습니다. 노동자가 되게 많아요. 뭐 그 당시 다 그러했겠지만 공산당은 일단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사상이었고 또한 그 당시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굉장히 부정부패도 많았고요. 무능하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국민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반대급부로서 공산당의 인계가 올라가는 중이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던 누가? 국민당의 장제스입니다. 뭐 했겠니? 빠직했겠죠. 디테일 잘 보시라고. 그래서 빠직했던 장제스가 아니, 공산당원들 함부로 이동하지 마. 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냐면 2차 국공합작 과정에 국민당이란 조직 안에 공산당원이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당이 명령을 받아요, 공산당이. 근데 그래서 국민당의 이제 장제스가 야, 우리 애한테 숙돼 있는 공산당원 했잖아. 공산당원 나 함부로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알았어? 명령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마취도 뭐라고 그럴게. 뭐라고 하는 거냐 해. 난 모르겠다 해. 하면서 뭐했다?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해야 되니까. 왜? 일본군 폐망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장 해제를 위해서 화복으로 가자. 만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만주 지역으로 마구마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장제스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요. 뭐야? 안되겠다 해. 우리도 가자 해. 해서 만주로 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당시 중국이에요. 공산당의 세력권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국민당의 세력권을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다 색칠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삐져나온 것도 있고 좀 그렇지만 그냥 그려려니 해주세요. 이게 그러합니다. 뭐 제가 뭐 컴퓨터를 한 게 아니고 다 손으로 한 거니까. 아무튼 왜 이제 만주로 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도를 보여드렸냐면 국민당의 근거지는 충칭입니다. 원래 국민당은 난징에다가 수도를 두고 있다가 이제 중일전쟁 터지면서 충칭까지 도망간 거예요. 충칭으로 임시수도를 옮겼거든. 충칭이 지금 국민당의 임시수도야. 그러면 공산당의 수도는 어디였느냐. 여기입니다. 예난. 공산당의 근거지는 예난이고요. 국민당의 근거지는 충칭이에요. 화북지역으로 올라갈 거야. 화북과 만주로 갈 건데 공산당은 짧죠. 국민당이 깁니다. 공산당이 화북과 만주지역으로 가니까 국민당과 갈러 한참 걸리잖아. 안 되겠는 거죠. 뺏기게 생긴 거지. 생각해 보세요. 서울과 부산이 이만큼이야. 서울, 부산 우리 휴가철에 고속도로 타고 가면 진짜 힘들잖아요. 이거 몇 배야 지금? 하나, 둘, 셋. 엄청 긴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긴 전선을 이제 방어해야 되고 거기를 장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서로 경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주지역 여기 동북만주지역으로 이제 공산당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주도 얘기하죠. 뭐라고? 항일은 이제 끝났다. 일본은 폐망했으니 일본과 싸는 항일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국내 투쟁이다. 무슨 얘기야? 중국 대륙의 주도권을 놓고 국민당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이 필요하잖아. 화북지역으로 올라가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소련의 만주 진공을 돕는 명분으로서 만주 일대의 대규모 병력을 마구마구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관동군 일본의 관동군을 이제 무장해제하면서 이렇게 밀어내기 위해서 소련이 막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소련의 만주 진공을 돕겠다고 마오쩌둥이 같은 빨간색이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 하면서 같이 간 거예요. 장제스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다시 한 번 명령을 해리죠. 뭐라고요? 모든 공산군은 우리 국민당의 명령을 받고 있는 공산군은 현 위치에 그대로 있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단 대기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야 일본군 너네 중일전쟁 때 중국에 들어와 있던 일본군 있잖아? 그리고 만주의 괴래군 만주 괴래군 공산군에게 투항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투항하지 말고 그냥 있으래. 일단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투항을 공산당한테 하지 말고 우리한테 해야 돼. 알았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국민당원은 동북으로 이동할 걸. 다시 한 번 이제 동북 만주 지역에 나왔죠?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여기입니다. 만주 만주 우리나라 북쪽이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만주에 대해서 집착을 했을까? 조금 전에 충칭과 옌안 지역이라서 그냥 멀어서 과연 그랬을까? 아니요. 중국 영토에서 만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1.5%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 안에서 생산되는 콩 생산량 70% 석유 93% 금광이 50%가 여기 몰려있대요. 그 당시에 그랬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략상 중요하죠. 왜요? 소련 해양세력 미국 일본 대한민국 여기 다 몰려있는 곳이잖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전략적 위치랑 일본이 그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군사시설이나 산업시설을 돕겠죠.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1932년 만주국을 세웠고요. 그래서 37년 중1전쟁이 일으키면서 여기가 거의 병참기지화 정책 들어봤죠. 우리나라 병참기지화 정책이 여기서만 있었겠느냐 만주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주에다가 공장도 만들고 무기 공장도 만들고 산업시설도 만들고 발전소도 만들고 그랬다는 거지. 이거를 고대로 놓고 일본이 나갔어. 폐망했으니까. 고대로 놓고 나가면 이걸 누가 가져가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동북지역이 굉장히 전략상 중요한 곳이라서 엄청나게 큰 전투가 여기에 몰려있었습니다. 여기에. 자 이런 상황에서 장제스 그리고 마우초동 둘이 엄청난 경쟁을 하는 중이잖아. 군사를 막 올라가는 중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둘이 진짜로 싸우게 되면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건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이잖아. 국민당이 엄청난 규모와 공산당이 엄청난 규모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과 함께 싸우면 이건 되게 큰 전쟁이 되고 2차 대전이 이제 막 끝났는데 미국도 부담스러웠고 소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미국이 야 이건 아니잖아. 아휴 아 그만 좀 싸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지금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누가 제일 큰 제1의 적이 됐다? 소련. 소련을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되잖아. 미국 입장에선. 그래서 제중 미국 대사였던 헐리가 야 너 너 충칭으로 와. 충칭으로 와. 충칭이 국민당의 임시 수도였다고요. 그래서 마우초동한테 너 충칭으로 와. 가겠니? 마우초동이 가야죠. 미국인데요. 미국이 부르면 가야지. 그래서 충칭에서 만납니다. 1945년 8월 28일 충칭에서 미국의 중재하에 평화협상이 전개가 돼요. 사진이 굉장히 어색한 사진인데 미국이 이제 헐리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당의 장제스 동산당의 마우초동이 사진 찍으세요. 착각 착각 어이구 평화롭게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40일 정도 평화협상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쌍십협정을 체결합니다. 왜 이름이 쌍십협정이 이게 10월 10일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사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동사 좀 해주세요. 12,000 13,000명밖에 안되더라고요. 암튼 그래서 쌍십협정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전하지 말자. 그리고 연정 연합정부 만들어서 함께 합치하자. 우리 서로 찢어져서 갈라져서 싸우지 말고 같이 하자. 양측 군대를 축소시키자. 점점 병력 금유를 키우고 점점 이제 막 무장을 점점 늘리고 있으니까 전쟁나게 생긴 거예요. 미국이 중재하에 이렇게 쌍십협정을 통해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됐겠니? 아니 여기서 아무리 미국이 중재한다고 하지만 그럼 뭐 서로 중국을 포기하겠어요? 잘 됐겠냐고 잘 됐어요. 한잔 하시오. 짠 그래서 웃고 있는 거 보여? 웃으면서 한잔해. 한잔하라 해. 싸우지 마자 해. 마우쪼둥과 장제스가 이제 음식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다 못 끓이겠더라고 그래서 음식도 되게 많아요. 음식이라고 합시다. 짠! 쌍십협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러했겠지. 앞에서는 내래 이거는 북한이잖아. 우린 싸우지 않겠다 해. 우리는 전쟁 안 한다 해. 해놓고 나서 뒤에서 뭐 했다? 준비하겠죠. 어떡해요. 마우쪼둥이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무기 싹 다 가져 정비하면서 이제 군대를 정렬하고요. 마우쪼둥만 그랬겠니? 국민당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당이 국계가 보이죠. 국민당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를 정비하면서 진짜 본격적인 내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뒤에서는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이런 거죠. 등에 칼 꼽았다 해서 1946년 6월달 본격적으로 이제 국공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는 그랬지만 뒤에서는 이제 다 이제 칼을 꼽은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국공 내전. 자 그런데 1946년 6월달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7월달 전쟁 수행 능력을 비교한 그 표가 있길래 그걸 이제 제가 인용해서 보여드립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입니다. 국민당 공산당. 자 국민당의 국기가 보통 이제 청천백일기 이렇게 부르는데 청천백일 뭐 만지통기 만지통기 맞나? 뭐 그렇게 불러요. 만지홍기 청천백일 만지홍기 뭐 그렇게 부르는데 청천백일기로 갑시다. 어쨌든 국민당 공산당 병력은 430만 대 120만이야.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거의 3배 넘게도 많죠. 다음 점령지 볼까 중국 전체 점령지에서 중국 전체 영토에서 76%가 국민당 점령지였고요. 불과 24%밖에 안 됐습니다. 공산당이 개전 초기에야. 초기 국공대전 초기 다음 점령 도시가 1545개로서 77%의 도시를 국민당이 잡고 있었고요. 23%밖에 안 되는 요 도시를 공산당이 장악했다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구수만 따져도 국민당 관할 지역은 무려 3억 4천만 명이고요. 공산당은 1억 4천만 명입니다. 물론 다들 많긴 한데 우리에 비하면 72%가 다 국민당 점령지에 있었다는 거지 공산당은 29% 3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야. 이렇게 했는데 더 큰 변수는 여기는 국민당이 치트키가 있었어요. 치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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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등에 업었던 국민당이 압도적인 병력수와 압도적인 점령지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쟁을 하면 할수록 자꾸 국민당이 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전투 이야기를 보면 공산당이 탱크 끌고 팡팡 쏘고 있으면 국민당은 포 쏘면서 후 벙 싸우는 거야. 이렇게 엄청나게 전투를 벌이다가 47년 이제 공산당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3월 5일 옌안에서 뭘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산당 군대는 국민당 안에 국민당 안에 있는 팔로군 신사군 이런 식으로 뭔가 부대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국민당 소속이었는데 다 필요없어. 나와. 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라고 해서 실제 군 조직을 다시 한번 창설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새해 불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재래식 무기 아니 무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에 2차 대전 이제 막 끝났죠. 전쟁 이제 막 끝났는데 또다시 전쟁인 거야. 가지고 있는 무기가 부족하니까 재래식 무기 갖고 와서 이상한 원통 모양의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봉 쓰고 봉 쓰고 이러고 있었다고. 참호를 판 겁니다. 참호 안에서 재래식 무기를 쓰고 있다. 그런데 공산당이 점점 승기를 잡아갑니다. 어떻게요?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거든. 공산당이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산당이 토지제도 개혁을 내세우면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왜? 농민들은 내가 먹고 살만한 토지를 받는 게 목적이야. 아니 뭐 뭐 이념도 좋아. 근데 일단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념보다는 중요한 것보다 내가 먹고 살게 해주는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먹고 살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정보가 뭐지라고 판단했는데 국민당 정부는 세금은 많이 뜯어가고 부정부패가 많았고 공산당 정부는 점령지에 대한 농민에 대해서 토지제도 개혁도 하면서 그들의 인기를 받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점점 승리하더니 국민당의 수도였던 난징까지 점령합니다. 빨간색을 휘날리면서 잘 안보이겠지만 여기 청천백일기죠. 다 찢어져가지고 지금 찢겨져 내려가 있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그랬어. 그래서 공산당이 난징을 점령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전투 여러 전투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전투 이름도 되게 많아. 무슨 화해전투 무슨 전역 무슨 전역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산당이 다 이겼다는 거예요. 공산당의 국민당이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전투 이거는 제가 좀 자부심을 느껴요. 되게 잘 그렸죠. 이거 다 반전시키려고 이거 원래는 다 막 초록색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잘 그렸다는 생각 아님 말고 박수도 안 쳐주고 아무튼 그래서 대규모의 전투가 있었다는 거야. 막 쳐들어가서 죽이네 막 싸운 거죠. 이런 엄청난 전투들이 있었는데 이 전투들을 우리는 다른 나라 전투니까 그렇구나 보지만 그 나라 사람들 중국인들은 이 전투에서 공산당이 이겼든 국민당이 이겼든 간에 그 엄청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개개인마다 사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전쟁 영웅이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런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2008 대륙을 뒤흔든 스펙터클 감동되자 47명이 기다렸다는 단 한 번의 소리 집결호 3월 대기봉 뚜둥 영화 배급사에서 뭐 받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고요. 그 누구도 점점점 듣지 못했다. 저도 안 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 국공대전 전투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 글씨를 제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영화 포스트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태극기 휘날리며 CG팀 태극기 휘날리며 특수효과팀이 여기에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 휘날리며 알아요? 이건 진짜 아니 내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태극기 휘날리며 내가 너무 좋아서 이건 언제 한 번 다루고 싶다 하면 분명히 그거 해주세요. 근데 그 6.25는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댓글을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태극기 휘날리며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너무너무 대작이고 진짜 제가 이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그 태극기 휘날리며 그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의 이제 특수효과팀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보진 않았어요. 단 그냥 그 리뷰하는 그 글들을 몇 개를 보니까 영화 장면 장면은 되게 특수효과나 이런 게 잘 돼 있대요. 근데 뭐 내용 자체는 이제 중국에 약간 그런 뭐 중국뽕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어쨌든 국공대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담은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인들 마음속에는 국공대전의 엄청난 전투였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공산등이 마구마구마구마구 밀어냅니다. 자 밀어내더니 이제 국민당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등이 승리를 할 건데 공산등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태도가 미국의 태도 바뀝니다. 왜냐면 아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게 메가도고 이게 장제스인데 메가도랑 장제스가 이제 서로 막 만나서 무기지원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일까? 짜증나는 거야. 아 괜히 아 괜히 도와줬어. 왜? 아 지고 있으니까 도와줬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쪼미더머니 탕탕탕 칠 때마다 나오는 치트키잖아. 무려 23억 달러를 원조했대요. 공식적으로. 그럼 비공식은 얼마나 많겠냐고. 공식적인 것만 23억 달러래. 그 당시에 그러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으면 국민당의 장제스가 이겼어야 되는데 얘가 자꾸 밀리고 이제 집니다. 거의 이제 패전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49년 8월 5일 이제 전쟁이 거의 막 빠지죠. 미 국무장관 애치슨 들어봤어야 돼. 애치슨 선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미 국무장은 애치슨이 중국 백서를 무려 1000페이지 가까운 백서를 씁니다. 발표하거든. 그 내용에 요약을 하면 이렇게 써있어요. 패전의 원인은 장제스야. 왜? 국민당 정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했으니까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했다고요. 영국에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중국 국민당한테 전함 같은 게 뭐라고 해? 전함. 음? 함선 있죠. 함선. 배를 선물로 줘요. 쓰라고. 줍니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통째로 들고 이제 공산당한테 가서 항복하고 갖다 주는 이런 모습도 보였다는 거야.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무능해.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인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내전의 가장 큰 책임으로 누구를 지목했다? 장제스 때문이야. 장제스 때문에 내전 발생한 거고 장제스 때문에 이거 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걸요? 미국이 되게 무책임하네. 지들이 뒤에서 도와줬으면서. 아니 미국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렇게 못 싸웠다라고 하는 거에서 미국은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할 만 하잖아. 미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심성의껏 도와줬거든. 근데 어쨌든 장제스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전이 짙어가던 그 무렵 장제스가 얘기합니다. 나 대만으로 갈래. 나 대만으로 건너가겠어. 미국이 뭐라고 할게. 그래 너 대만 가서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니까. 그래서 미국이 얘기합니다. 아니 야 대만 아직 네 거 아니잖아. 네 것도 아닌데 왜 들어가. 반대합니다. 대만이 철수 반대했다고. 미국이 방해를 해요. 국민당이 대만으로 가는 걸 미국이 방해하고 막 그랬었다고. 그래서 사이가 틀어졌구나. 미국이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다. 왜 그랬을까. 미국의 내부 상황을 좀 보러 갑시다. 미국까지 왔어요. 미국. 자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에치슨 국무장관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 행정부. 트루먼 대통령의 행정부는 평화로워 보이죠? 비둘기파에요. 비둘기파. 무슨 얘기야. 2차 대전이 이제 막 끝났어. 이제 막 끝났는데 소련이 제1의 적이 됐습니다. 이제 냉전체제가 시작이 됐을 거 아닙니까? 트루먼 독트린 이런 거 세계사 할 때 배울 거야. 세계사도 해주세요.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이 시작됐는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신정부 그게 공산당이면 공산당이랑 사회적이 진행되잖아.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야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련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에 반대했던 이 사람은 누굽니까? 더글라스 맥아더. 매파입니다. 매파. 강경파. 온건파. 강경파. 여기서는 공산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잘 지낼 수 있어. 여기는 절대 안 돼. 어디 어디 공산주의랑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둘이 엄청난 갈등을 벌였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실권 누가 잡고 있었다? 여기. 여기가 행정부잖아요. 맥아더는 장군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게 뭐야? 빨간색 중국이라도 공산당 중국이라도 일단 소련 견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에치슨이 1950년 1월 달에 극동 방어라인을 발표한 거죠. 에치슨 라인을. 거기에 한국과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중국 자극하지 않으려고. 중국과 소련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거길 자극하면 또다시 전쟁일 것 같으니 자극하지 않고 그 정도를 양보하게 되면 걔네들도 아, 이 정도 미국이 양보했구나 하고 그렇게 하고 멈출 줄 알았지. 이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한 번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제 의견 같은 걸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중국 대륙의 변화를 보면 원래 빨간색 공산당 여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공산당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더니 점점 확장 확장 난징까지 점령하더니 중국 대륙 전체를 다 먹어버립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열심히 그린 거는 다시 한 번 보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결국에는 중국이 빨간색으로 물들게 되더니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에서 누굽니까?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중국이 빨간색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패전했던 장제스는 어디로 갔을까? 장제스 웃고는 있지만 속은 웃지 못했을 거예요. 1949년 12월 7일 국부천대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 국가를 들어서 이제 도망간 대만으로 가는 거죠. 장제스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으로 이동하는데 엄청난 병력들이 이제 물자를 싣고 벽돌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대만으로 철수하는 거예요. 이거 국부천대라고 하죠. 해서 대륙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섬나라 저기 대만은 파란색으로 해서 중국 대륙이 이렇게 이제 빨간색 별이 다섯 개로 점령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를 좀 볼까요? 대만 이 대만은 청천백일기에 써있죠. 대만은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국민당 정부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해서 중국과 대만이 분리되게 되는 과정 그 국국 내지는 대안이야 이해를 받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뚜둥 이수게 Le blasted